아무래도 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속됐다는 소식까지 어제 속보로 저희가 바사삭해서 전해드렸는데 어제 오후에 수술을 받았고 당초 예상보다는 좀 길어져서 2시간가량 수술이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고요. 의식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2시간 정도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당시 의료진이 예상했을 때는 1시간 정도 예측을 했는데 그것보다 좀 길어졌다라는 거예요. 수술이 좀 힘들었다라는 건데 지금 의료진이 밝히고 있는 수술명은 혈관재건술입니다. 그런데 혈전 제거도 같이 했다 그래요. 혈관재건술. 네. 혈전이라는 게 이제 좀 떡처럼 응고된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지금 경정맥이 이렇게 손상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혈전이 생긴 거 이런 것들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혈관을 삽입하는 그런 수술까지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면회는 안 되는 상태라 그래요. 왜냐하면 중환자실에 있는 상태고 일반실로 옮기는 건 며칠 정도 더 걸릴 거라고 합니다. 가족도 한 명만 면회를 할 수 있어 가지고 지금 이제 부인 김혜경 씨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천준호 비서실장도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바깥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김부겸 전 총리가 면회를 가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갔는데 천준호 실장만 보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환자실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가 보네요. 피스 당시 흉기로 목 부분을 습격을 당했잖아요. 아무래도 이 목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위다 보니까 우려가 많았어요. 경정맥이 손상이 된 거죠? 맞습니다. 이게 경정맥이 손상된 거냐 아니면 경동맥이 손상된 거냐. 그러니까 동맥이 훨씬 더 위험하잖아요. 출혈이 훨씬 심할 수가 있고요.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으로 경정맥이 손상이 돼가지고 아주 위급한 상황은 그냥 좀 넘길 수가 있는 상태였고요. 왼쪽 목 부위를 공격을 당했거든요. 1.5cm 정도 상처가 났습니다. 이 표현 가지고도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처음에 경찰 쪽에서 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자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다. 열상이라는 어간보다 자상은 찔러서 난 상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더 맞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고요. 그리고 출혈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진이랑 영상 초기에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보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실제 보면 굉장히 놀라신 분들 많았어요. 저도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직접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또 현장에 같이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고 위협이 되겠더라고요. 음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주변 분들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보고 있으면 실제로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멈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풀 영상을 보시면 마음이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또 이런 영상이 또 바로바로 돌아다닌 것도 좀 우려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걸러지는 과정이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격을 당한 다음에 현장에서 바로 쓰러지고 이제 이송이 됐는데 그 이송 시간에 대한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 한 23분 정도 걸렸는데 이 대표가 피수된 다음에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었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소방당국에서 설명을 하기로는 늑장 대응을 한 게 아니고 바로 출동을 했는데 주변에 안전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사건 현장이 가덕도 신공항 둘러보는 그런 장소였잖아요. 그렇죠. 전망대가 있는 곳이거든요. 즉 전망대가 있다라는 건 거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고 굉장히 외진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들어가기도 어려웠고 그런데 외길이어서 차가 오는데도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구급차로 옮긴 다음에 운동장 같은 공간으로 옮긴 다음에 다시 일기로 다시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이송이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구급차 도착하기 전에 환자 이송이 안 되는 경영산불차 이게 와서 일단 응급초치하고 옮겼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경우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장에 당시에 40명 넘게 경찰 인력이 배치가 돼 있었는데 왜 못 막았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담 보호 인력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현장에 있는 경찰은 보통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집회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경찰 경력이 좀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의미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행사장에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경력인데 문제는 이게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그런 경호 인력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현장 통제형 경력이었던 거고 특히 이제 근접 경호팀이 가동이 되긴 해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그런데 선거를 2주 앞둔 시점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어제는 없었던 거죠. 아직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었던 거고 근접 경호팀이 있는 오부 요인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 소장 헌재 소장 대법원장 이런 인물들은 있는데 의전 사회를 찾아보니까 야당 대표는 8위거든요. 5위까지만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접 경호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막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물론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막았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좀 막기 어려웠다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 사건 경과는 많이 보셨겠지만 지지자라고 하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다가오고 이런 사람들은 또 굉장히 많잖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유력 정치인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막기가 좀 힘들었을 거다 이런 해석도 같이 있습니다. 네. 경찰이 오늘 오전에 영장 발부받아서 피의자 직장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어젯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비권 행사하고 있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살해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그랬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충남에 거주하는 60대 김 모 씨고요. 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좀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진술들을 언론사에서 받아가지고 진술들을 받아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좀 조용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당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경찰에서 지금 양 정당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당적 확인을 요청해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 jtbc와 문화일보 단독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 습격 전에 민주당의 입당에서 일정을 파악한 것 같다라는 문화일보 속보가 들어와 있고 jtbc는 민주당 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지난해 민주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걸로 보인다라는 지금 단독 보도가 지금 올라왔네요. 사실 이제 그런 보도들을 저도 봤고 민주당에도 확인 절차를 좀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요. 이게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정당국 이제 이렇게 출처가 돼 있거든요. 이건 아마 경찰 내지는 경찰에서 위쪽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대통령실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게 출처가 된 걸로 보이는데 보통 이제 사정당국이라고 하면 그런 출처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진술을 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이제 본인이 민주당 당적은 최근에 가졌고 그전에는 국민의힘 당적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왜냐하면 이런 보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금 뭐 그렇다라고 지금 보도들이 이어서 나오진 않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적은 당에서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마치 당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이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안 갖고 있다 그래요. 당에서만 각 당에서만 가지고 있거든요. 당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 각 당에서 확인 가능한 것도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당적 여부는 확인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당적이 있었느냐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경찰 쪽에서 요청이 오면 그러면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했다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중당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확인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당에서만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중으로 당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경찰 쪽에서 양당에다가 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민주당에서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확인을 해주면 그러면 좀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직 발표가 된 건 아니고 여러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공문을 보냈고 공식적으로 이제 자료가 나오면 확인이 되는 거겠죠. 당적을 언제 보유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유했는지 여부가 각 당에서 만약에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걸 지켜봐야겠네요. 그런데 이게 또 공개가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양당 모두 민감한 상태고 개인정보이기도 하고 이제 워낙 관심들이 많아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일단 제가 민주당의 공식 채널에 물어봤을 때는 이게 개인정보라 가지고 민주당에서 공개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경찰 쪽에서 또 공개를 한다. 이것도 약간 좀 논란의 소지는 아직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피의자가 보니까 3주 전에도 이재명 대표 부산 일정에서 목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이런 행적들을 보면은 이게 계획이 돼 있었다. 그래서 계획 범죄다 이런 쪽으로 좀 경찰 쪽에서 보고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부산 일정에서 이미 한 번 목격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흉기 있잖아요. 칼을 미리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해놨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해 의도가 있었다라고 본인이 진술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계획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점들이죠. 그래서 살인미수 혐의 적용할 예정이라고요. 네. 지금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빠르면 오늘 신청할 계획이고요. 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커터칼 습격 피습 사건이 꽤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모 씨가 범인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징역 10년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그중에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넘길 때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럴 의도가 없어 보인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또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이 돼가지고 징역이 12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마 그 형량의 중요한 척도가 될 텐데 아마도 이번에는 좀 기존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계획됐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금 특별수사팀 구성에서 수사라고 지시를 했고 보니까 이제 다른 경호를 좀 강화하는 분위기가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접경호는 2주 전에만 된다라고 했잖아요. 굳이 이제 서열이라는 게 사실 의전서열이라는 게 아주 똑부러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외교부 의전서열 펀람을 보니까 야당 대표가 파리. 야당 대표 중에서도 이제 가장 교섭단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당 대표가 7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건 이제 참고하는 내용인데 여하튼 간에 7위나 8위 이런 경우에는 근접경호원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 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 대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대전 일정 말고 대구 일정이 그 다음 일정이었는데 대구 일정부터는 바로 200여 명의 전담 인력이 붙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경찰 쪽에서 보는 거는 이런 폭력 사건 같은 것들이 전염성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퍼지 보고 모방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좀 맞겠다라는 그런 취지고 그래서 앞으로 총선 때까지 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100일 정도 남았는데 아마 전담 인력이 상당수 주요한 정치인들한테는 붙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뭐 어찌됐든 이 제1야당의 대표가 사실은 백주대낮에 사실 신년 초부터 피습을 당한 거잖아요 흉기로 여야 할 것 없이 상당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제 국회 분위기는 어땠어요?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한테 민주당 소속 의원들한테 보낸 문자가 이제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윤재혁 원내대표도 비슷한 문자를 보냈는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나 범인에 대한 언급은 좀 자제를 해달라. 그러니까 아직 이런 상황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음모론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아주 극단적으로는 일부 강성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자작극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또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윤재혁 원내대표가 문자도 보냈고 그다음에 박정하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양당 모두 향후에 미칠 파장을 좀 걱정을 하면서 정치적 해석을 좀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 열었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후속 대책 논의한다고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 가장 큰 내용은 이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이니까 이런 걸 반대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아니면 뭐 왜곡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피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내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례들을 모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서 대응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보면 기구를 꾸려 가지고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법적 대응 소송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절차를 거쳤었는데 마찬가지로 일부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sns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나 혹은 뭐 언론에서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사실 아까도 당적에 대해서 궁금해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서류에 둔다거나 보도가 나온다는 것도 어쨌든 이건 한 사람에 대한 정치적인 폭력을 행한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도 좀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어떻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나요? 맞아요. 아까 양당 원내대표들이 좀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양당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적게 나오곤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석이나 수면 아래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영향이 미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대표가 공격을 당한 것이고 혹시라도 국민의힘이 어떤 공격을 당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민주당원이고 민주당원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원일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또 내부 갈등 지금 현재 상황이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고 신당참당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고 또 비명계 의원들이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갈등이 좀 증폭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당적에도 사실은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어떤 좀 내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역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 봐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다만 종합적으로 다 이제 좀 전반적으로 물어봤을 때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이 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려면 공모를 했다거나 당이 공모를 하거나 연루가 돼 있다라거나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이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국민의힘에서 이게 연루가 돼 있다라고 하면 실망해서 떠나거나 이런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정도 상황으로까지는 아직은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수사를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역대 테러 사건들이 대체로 당이 연루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결국에는 과거의 상황을 보면 그냥 향후 대응이 더 주목이 됐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커터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전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많이 선거에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가 있고 그리고 오늘 윤여준 전 장관 인터뷰를 보니까 그거 참모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획을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향후 대응이 좀 중요한 것이고 이 사건 자체로는 그렇게 당을 넘어서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하고 이런 정도의 파급력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또 역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할 가능성은 좀 높다. 왜냐하면 대표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당내로 보면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긴 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일정들이 연기가 된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카카오톡방을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기자들한테 공지하는 용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공식 일정이 없다라고 공지를 했어요. 일정을 채 안 하고 있다는 거고 인터뷰도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탈당이라든가 창당 일정 이런 거 지금 바로 수행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이죠. 그리고 원칙가상식 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데 여기도 원래는 최후 통첩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예고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이재명 대표한테요. 이런 일정 당연히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일정은 확정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어제 비명계 의원 9명이 모여서 입장문을 냈는데 입장문 내용이 제목이 이겁니다.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한 우리의 제안이고요. 내용은 요약해보면 세 줄인데 이낙연 전 대표 방향에 대해서 반대한다. 즉 탈당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원칙가상식 의견을 존중하지만 당내에서 해주세요.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재명 대표 그렇지만 원칙가상식 만나서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만나라는 얘기 이게 좀 유효하지가 않아진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어려워진 상태가 됐잖아요. 이런 당내 갈등의 문제들이 일단은 다 잠시 보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길게 봐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가야 되는 재판들이 있거든요. 형사 재판들 중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공격을 당하고 중환자실에 있고 일반실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가기는 쉽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일정이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것들은 사전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총선전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런 일정이 밀린다거나 그리고 또 나머지 형사 재판 일정들이 밀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전체적으로 정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계획이 늦춰졌어요. 네. 사실은 이게 취재를 하면서 보면 늦춰졌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일정대로 가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해프닝처럼 시작이 됐는데 어제 총리실에서 기자들한테 공보 쪽에서 얘기를 해 준 게 뭐냐면 국회에서 오전 중에 특검법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거부권을 행사를 하려면 국회에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넘기지 않은 상황인데 총리실에서 먼저 그런 입장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막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게 총리실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무회의도 오후로 미루고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국회에서는 아직 작업이 안 돼서 어제 넘기지를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군요. 네. 그냥 준비를 하고 있는 실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넘어가고 나서 아마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예고한 대로 행사를 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그런 건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프닝이 생긴 건데 이게 넘어오자마자 바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이미 예고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마치 거부권을 쓰려고 했는데 못 쓴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국회에서 아직 넘겨주지 않아가지고 처리가 제때 안 된 그런 제때라기보다는 처리가 안 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 행사하는 거에는 뭐 다른 그게 차질이 빚어지거나 변화가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냥 이 진행 과정에서 좀 맞습니다. 그냥 실무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법안이 통과됐는데 왜 아직도 거부권이 빨리 안 써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통과는 됐는데 국회에서 이송하는 건 또 다른 절차예요. 본회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국회에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다듬어가지고 법제처로 넘겨야 되는데 이런 실무작업에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네. 오늘 온유안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